안녕하세요. 스크래치 마법 레시피 20, 90단원 꿈씨 프로젝트 만들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전 8단원까지 스크래치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꿈씨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아이디어가 담긴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여러분은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가진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원 배운 목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